한국국토정보공사 주문공사 여기 원래 저거창chuk 이상한 사람들로 붐비던 길인데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거의 유령 그 지방에 있는 시골공항 같은 느낌도 들고요 차들도 없어요 저기 버스 한 대가 오고 있는데 인천 시내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공항의 모습이고요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설렘 가득하던 공항 카운터의 모습도 코로나 예방을 위한 항시적 운영 중견이라는 멘트가 없었는데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이던 공항 한 사람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하루빨리 여행이 정상화 돼서 이렇게 여권도 들고 여행을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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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